다음에는 23번 보시겠습니다. 수증기 문제죠. 수증기가 노즐내를 단열적으로 흐르는데요. 이럴 때 출구 엔탈피, 이것이 입구 엔탈피보다 15킬로그램만큼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노즐 입구에서의 속도를 무시할 때 노즐 출구에서의 수증기 속도는 몇 미터파 세일까 묻고 있습니다. 출구 속도 V2,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 있죠. 44.72 루트 h1-h2, 이 공식에다 노소 푸시면 된다. 그래서 44.72 곱하기를 얼마냐? 루트 15,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돼요. 44.72 곱하기 루트 15를 계산하면 약 173 미터파 세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찾으시면 되는 문제다 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24번을 보시겠습니다. 오토사이클하고 디젤사이클, 열효율, 여기에 대한 열효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걸 찾아보자, 이런 문제입니다. 1번, 오토사이클의 열효율은 압축비하고 비열비로 표시가 된다. 2번, 차단비가 1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될수록 디젤사이클, 열효율은 오토사이클 열효율에 근접을 합니다. 3번, 압축초기, 압력과 온도, 공급연량, 최고온도 같다. 이럴 땐 디젤사이클의 열효율이 오토사이클 열효율 보다 좋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압축비와 차단비가 클수록 디젤사이클의 열효율은 높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앞쪽 비는 클수록 차단비는 작을수록 높아지죠. 왜냐하면 디젤사이클의 열효율 공식을 보시면 얘는 1 마이너스, 입실 분의 1에 K 마이너스 1승 곱하기를 K의 시그마 빼기 1. 여기다가 위에는 시그마 K의 생 빼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 외우셔야 된다. 뭐죠? 디젤사이클의 열효율이다. 바로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압축비를 보시게 되면 압축비가 클수록 디젤사이 열효율은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1에서 빼기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곱하기고. 이거 압축비잖아요. 얘가 클수록 덜 빼지잖아요. 그러니까 압축비가 클수록 얘가 클수록 열효율은 올라가고요. 차단비, 차단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K스틱입니다. 빼는 게 어떻게 돼요? 많이 빼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단비 얘는 작을수록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압축비는 클수록, 차단비는 작을수록. 디젤사이클 열효율은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압축비 클수록, 차단비 작을수록인데 잘못 얘기하고 있죠? 4번이 정답이다. 이런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25번을 보시도록 합니다. 25번을 봤더니 무슨 문제냐. 정상상태로 흐르는 유체 에너지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을 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오른 것은 단 유체에 대한 기호의 의미는 아래와 같고 첨자 일과인은 각각 입출구를 나타낸다 해가지고 기호의 설명을 쭉 이렇게 상세하게 해 놨습니다. 자, 그 이것은 뭐냐면 원래 이제 유래가 베르누이잖아요. 베르누이. 그래서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결국 이 얘기거든요. 압력, 속도, 위치. 압력, 속도, 위치. 이 소리입니다. 결국은. 자, 보면은. 여기 여기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 속도로. 속도. 그러니까 GZ죠. 높이 중력과 곱한 거. 이것을 집어넣으면 된다. 쉬운 문제죠. 3번. GZ. 이게 정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26번을 보시도록 합니다. 자, 이거 증기에 대한 얘기에요. 증기. 증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증기. 증기의 증발 과정. 이거를 보면은. 증기의 증발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등압 가열 과정이잖아요. 등압. 동일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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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입니다. 등압 가열 과정인데요. 얘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관행에 있죠. 압축수. 그리고 관행에. 이것을 이제 가열을 합니다. 가열하면은. 포화수가 되고요. 요거 가열을 하면은. 포화증기가 되잖아요. 포화. 증기. 요거 이제. 스포화증기. 번포화증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더. 가열하면은. 과열. 5바이트. 과열증기가 된다. 이렇게.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포화수. 이때 보면은. 권도는 이제. 제로죠. 네. 권도. 엑스는. 제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화증기가 되면은. 습증기에서. 권도는. 제로보다 커지면서. 1보다 작죠. 권증기 되면. 엑스다.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온도는 어떻게 되냐. 그럼 온도. 도대체 온도는. 이런 얘기입니다. 온도.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온도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포화수. 수포화증기. 권포화증기. 여기서는요. T. 네. 이것이요. 바로. 포화온도에요. 포화온도. 같은거죠. T. 는. TS. 포화온도가. 된다. 근데. 과열증기가 돼야지. 얘가. T에는. 바로. TS 보다. 더.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과열증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 1번. 동일암력에서. 포화증기는. 포화증기는. 이렇게 묻고 있죠. 뭐냐면. 포화수. 온도보다. 높다고. 했죠. 같죠. 더 높다. 아니다. 같다. 포화수. 통일하면서. 포화증기의 온도는. 포화수 온도. 가 같다. 포화수. 포화수. 진기온도. 포화수. 진기온도. 포화수. 진기온도. 랑 같다. 이렇게 되는거죠. 1번. 틀렸죠. 정답이죠. 두번째. 동일암력에서. 건파증기를. 가열한거다. 요. 건파증기. 스포에서. 건파증기. 요걸 또. 가열한게. 과열증기죠. 맞습니다. 두 번째꺼도. 세 번째꺼보시면. 동일암력에서. 과열증기. 과열증기. 건파증기. 얘보다 온도가. 높죠. 맞습니다. 네 번째. 동일암력에서. 습화증기. 습화증기하고. 건파증기. 온도는 같죠. 포화수. 습화증기. 건파증기. 온도가. 다 같습니다. 맞는 얘기에요. 틀린것은. 1번. 정답이다. 포화증기는. 포화수. 온도랑.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비를 재구릴 수 있는데. 통증기. 선언. 썰어. 아멘